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세계 종교에서 절대 실제 혹은 궁극적 실제를 어떻게 파악했는가를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서 속성이 없는 식으로 파악한 것과 두 번째로 속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것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거기서 속성이 있는 거로 해서 그때는 뭔가 하니 절대 실제를 일정한 상우상 스태츠로 만들어서 숭배하는 예배하는 그런 것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불교에서 다 하시는 것처럼 석가문이라든가 관세음보사람 아미타불 수많은 성상들이 있죠. 또 기독교에서도 성모 마리아라든가 십자가를 숭배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겠고. 그다음에 힌두교는 말할 것도 없죠. 거기에 수많은 성상들이 있잖아요. 크리슈나, 누가, 칼리 이런 식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의 상을 만들어놓고 숭배할 때 문제가 뭔가요. 이제 그걸 보고 우상 숭배다 얘기 나오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나 이슬람 쪽에서 이슬람은 세계 종교 가운데서는 일단 가장 반우상 숭배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니? 그들의 종교 예술을 보면 거기에는 무한마드, 시조, 그 사람을 상으로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걸 일체 금지했습니다. 거기는 이슬람 건축이라든가 미술법은 거기는 어느 것에서도 그런 게 특히 건축 같은 데 보면 나오질 않아요. 전부 무늬, 아르베스크라고 그러죠. 무늬만 가지고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힌두교나 불교에서 상을 만들어 놓고 거다 대고 절하고 이런 게 우상 숭배로 보일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우상 숭배라는 게 뭐냐. 이제 뭐 종교를 가리지 않고 그럴 때 보면 우상 숭배라는 것은 뭐냐. 그 대상하고 이게 불상이든 보설상이든 브라만상이든 크리셔나상이든 그 대상이 상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대상이 상징하는 바하고 이 대상을 보고 이게 부처님이다. 이게 관세보살이다. 또 이건 이 대상 자체가 상 자체가 깔리신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 되겠다. 이건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사실 제가 아까 우상 숭배에 가장 반대하는 종교가 이슬람이라고 그랬지만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불교도 그거 못지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이 제세시에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 같은데 그때 뭐라고 그러는가 하니 내가 간 다음에도 절대로 나를 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해서는 안 된다. 그걸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그래서 불교도들이 약 500년 동안은 일절 부처님상을 안 만듭니다. 워낙 이 교주가 교족께서 말씀을 강하게 하셔가지고 그냥 그때 불교 조각을 보면 부처님 자리는 그냥 이렇게 비워놓던가 아니면 법륜, 바퀴를 놓던가 아니면 부처님 발바닥, 평벌, 부처님 발바닥에 그걸 딱 두 개를 놓던가 이런 식으로 해놓거든요. 그러다가 한 500년 지나서 AD 양쪽 사이에서 북서부 인도에서 그리스 문명과 만나면서 그 간다른 문명과 만나면서 그제서야 이제 불교가 상을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거기 참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초기에 불상을 보면 관세음보살상을 보면 헤라클레스 상하고 거의 똑같아요. 불상인데 그리스의 헤라클레스 상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 부처님 불상도 그리스 사람처럼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요. 그게 이제 계속 바뀌어서 동양사람으로 바뀌는데 그래도 흔적이 남는다. 어디서 남는다?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보는데 석굴암에 있는 불상 보면 이 코가 여기 튀어나왔거든요. 콧등 쪽이. 이게 아마 백인들의 상의 영향이 아직도 거기 남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게 복잡한 문장에 넘어가기로 하고 사실 이런 불교도들의 또 힌두교도들의 숭배 형태를 두고 특히 이쪽 유신론 쪽에서 많이 비판을 하죠. 저거다. 우상숭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교는 부처님이 우상숭배를 배격했지만 불교도 불교의 교파 가운데서 가장 우상 파괴적이고 혁신적이고 우상해서 자유로운 종교는 아마 선불교일 거예요. 선불교. 왜요? 선불교는 뭐 일절 무슨 불상에다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선불교에서 제일 무서운 정신이 살불살조정신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길에서 부탈 만나면 죽이고 조살 만나도 죽여라. 세상에. 이거 보세요. 이거를 제가 기독교나 이슬람 쪽으로 비교해 보면 이런 유신론 종교에서 길에서 신을 만나면 죽이고 말이죠. 예수 무한마드로 만나면 죽여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네요. 선불교에서는 그렇게 나갑니다. 이게 제일 유명한 얘기였죠. 이와 관련해서 당나다 때 스님이었던 선사였던 다나천연. 이 다나스님 이야기가 많이 인구의 회자되고 있죠. 뭐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많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분이 어떻게 보면 절에 갔더니 밤에 추워. 그래서 뭐 떼일 게 없는 거 봤더니 마침 불상. 나무로 만든 불상이 있더라. 그래서 그거 갖다 뗀 거예요. 다음날 거기 살던 스님들이 와서 깜짝 놀랐죠. 불상이 없어졌으니까. 수선을 해봤더니 어제 왔던 객승이 불에 태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아궁이 옆에서 얘기가 오갔던 모양이죠. 주지 스님이 당신 다나스님 보고 당신 미쳤냐. 어떻게 불상을 갖다가 불소시게 불 태울 수가 있냐. 그러니까 다나스님이 여기 그 제를 막 뒤져보면서 막 뒤지고 있으니까 이 주지 스님이 뭐 하는 거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다나스님이 사례를 찾아보는 거다.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아니 거기 무슨 나무 불상에 무슨 사례가 있냐. 자기가 실토해버린 거예요. 나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때 다나스님이 그럼 뭐 나문데 이게 무슨 뭐 부처님이냐 말이야. 뭐 이런 식의 이건 뭐 선불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그 아주 혁신적인 정신 선불선사들 선불교회 그 가장 큰 그 모토는 정신은 이거예요. 자기 위해 어떤 것도 인정을 안 해요. 이게 참 잘못 나가면 굉장히 잘못 나갈 수 있는데 이 정신은 대단한 거죠. 이거예요. 어떠한데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야지 그게 뭐 붓다든 뭐든 일절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당신만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걸 찾아내서 당신이 깨쳐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아마 이런 선불교회 정신 때문에 60년대에 미국의 히피들이 그렇게 선불교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히피들은 뭐 당시에 기존의 미국 국제설을 다 부정하고 나왔잖아요. 월남전 반대 뭐 잠깐 기성 가치들에서 전부 반대를 했는데 자기들 생각과 선불교회 정신 너무 들어맞으니까 인기가 굉장히 있었죠. 그런데 어떻든 승배 불상이나 크리슈나 상이나 놓고선 거기를 절하고 이런 거 이런 신앙은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어릴 때 갖는 신앙이고 성인이 되면 우리가 자기 신앙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고향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럼 불상에 대고 왜 절을 하느냐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절에 가면 참배를 합니다만 요즘엔 좀 나이가 들어서 무릎이 아파가지고 참배 자체가 힘들고 억울조금하게 절하고 말고 그러는데 절하는 자체는 대단히 좋은 거다. 저는 이제 법당에서 절을 할 때 저게 무슨 나무 불상 혹은 돌로만두 불상 저게 부처님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절을 하는 것은 저걸 통해서 통해서 2500년 전에 있었던 부처님 시작하셨던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수승들 그 다음에 불교를 지켜왔던 선조들 선조 신도들 그분들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경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절을 올리죠. 뭐 그렇게 되면 삼배 불법성에다가 절하는 게 다 얘기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저는 그래서 그 불상에 놓고 절하는 건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보통 우리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다가 대고 절하는 거는 힘들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내 그 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차피 없습니다. 인간은 뭐 앞에 있어야 돼요. 물질기기 때문에 뭐 앞에 하나 있어야지. 그 개신교도가 여러분은 개신교도하고 캐틀릭하고 만일에 일례를 들어서 영원실에 갔는데 그 기독교 믿는 사람 장례에 간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그때 이 집안이 캐틀릭인지 개신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거기 달려있으면 거기 있으면 그건 캐틀릭이에요. 그게 없고 십자가만 있으면 개신교 집안입니다. 그럼 왜 개신교는 그렇게 됐을까요? 개신교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있는 예수 자체도 우상이라고 본 거예요. 거기다 대고도 승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 개신교도가 이 저기 이상한 개신교도 가운데 캐틀릭을 2단으로 막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얘기하는 논거 중 하나가 왜 캐틀릭에서는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를 승부하느냐 이거예요. 그 우상이다 마리아. 그런 거 자기들 말하는 성서 거긴 나와있지 않는 거다. 그러면서 2단으로 막 치거든요. 저는 그거는 종교 발 종교의 발달하는 그 과정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캐틀릭에서 마리아 승부가 나오는 것은 종교 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기독교는 문제가 뭐예요? 너무나 남자 중심 남성 중심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도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누가 어머니 하나님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큰일 나요. 어머니 하나님 그랬다가 그 다음에 또 아들 독생자를 또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낄 자리가 없어요. 캐틀릭 교도들이 이게 너무 남자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모성적인 걸 찾기 시작을 했고 거기서 마리아를 선택해서 그를 신비화 거의 신화시켰죠. 그러면서 남성성과 여성성과 같이 서로 조화를 맞춘 거예요. 불교에도 불교에도 있죠. 뭡니까? 부처님이 남성 안 해요. 여성은 누구예요? 관센보사래요. 관센보사래요. 여성이 아니었던 걸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점차점차 여성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자비 여성 여성성 불교에서도 석하모님 남성성 관센보사로 여성성 이렇게 두 개의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신교들이 그걸 모르고 여성성을 죄 없어버렸어요. 그리고 캐톨릭 안에 있는 수많은 상징적인 것들 캐톨릭 교회에 가면 성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의 상도 있고 다른 신들의 상도 있고 그다음에 글래스 스탠드 글래스도 아주 멋있고 그걸 다 없애버려가지고 개신교회에 가면 저거 같아 꼭 예식장이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없애는 건 좋았는데 인간의 종교성을 너무 무시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불교에서 이렇게 불상을 숭배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겠고 그러면서 우리가 본체로서의 진리와 상징관의 관계를 잘 알고 참배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불교에서는 절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절하는 거야말로 정말로 좋은 수행이다. 어떤 면에서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제일 큰 건 저겁니다. 하심 자기를 내려놓는 거 겸손하는 거죠. 자기 포기하는 거 자기의 머리를 숙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머리를 숙이고 몸을 완전히 납작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부처님 불법이라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포기하는 그런 서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육체적 수련도 됩니다. 이게 절하는 게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수련이에요. 제가 1987년인가 한국요가 학회를 만들었는데 그때 요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보면 요가 자체 내에 태양숭배 아싹한 게 있어요. 태양숭배 체조라고 그러는데 원관이 태양을 숭배하듯이 절하는 거와 거의 비슷해요. 굉장히 세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숙이고 뻗고 뒤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다 알려면 10분 정도 걸려요. 이 아싹 하나만 제대로 해도 그거 하나만 해도 요가 전체 한 것 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그만큼 절하는 거는 아주 좋은 수행 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아침 저녁으로 108노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언감 생신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같은 불교에 속한 거지만 원불교라는 게 있죠. 원불교. 이게 참 재미난 종교인데 원불교에 가면 교당에 불상은 전혀 없고 원만 하나 그려져 있죠. 그래서 왜 그런가 그걸 세운 소태선 박중빈 선생님이 앞으로 개명된 시대에는 사람들이 눈이 밝아져서 더 이상 무슨 상 같은 게 필요 없다. 그게 본체인 원. 이건 사실은 불교다 있는 거죠. 이 원만 갖고서 갖고서 그것만 불당에 있어도 충분히 불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원만 그래서 원불교하고 동그라미 불교라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훌륭한 거죠. 대단히 이지적인 행위예요. 머리 합리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그건 다 맞는데 문제는 여기에 감성적인 게 빠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박티 박티라고 그러겠죠. 헌신적인 면이 약하게 돼요. 이런 종교는요. 결국은 대부분 종교는 헌신적인 거예요. 그 성불교처럼 다리 틀고 앉아가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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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우리들은 못합니다. 대부분 다 섬기고 기도하고 이런 거거든요. 이 원만 갖고 있는 것은 대중적인 종교가 되게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다음에 이 불상을 만들 때 말이죠. 얼마나 불상들이 기가 막힙니까. 아주 엄청난 예술적인 성상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원불교의 원가죽은 그런 예술적인 작품이 나오기 힘들어요. 저는 불상을 볼 때마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불교도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불성을 외화시킨 거 그걸 표현한 거 우리 사람에게는 모두 완전체 최고의 인격으로서 불상을 갖고 있는데 이걸 갖고 있으면 뭐예요. 이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표현한 게 바로 불상이겠다. 그러니까 불상을 기가 막히게 만들면 석거람에 있는 본전불이라든가 또 우리 저기 박물관에 있는 미류불 같은 거는 그거만 보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불상이 외화 외현화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불상 이런 성상은 대단히 중요한 거겠다. 그래서 전적으로 저는 불상도 만들고 뭐 거자된 승별하되 상징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불상 자체 내에 수많은 예술적 장인들이 혹은 종교적 천재들이 만든 그런 모티프 숨어있기 때문에 그것과 코드를 맞춰보는 거 대단히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절대 실제를 비인격적으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속성적 속성있는 절대적 실제를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않고 비인격적으로 이해한다면 어떤 개념에 국한되지 않아서 실제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어서 좋긴 해요. 그런데 다시 반복하지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승배나 예배 대상이 되기는 힘들다. 아까 제가 원만 얘기했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공 또 도 유교의 천 무 노장사석의 무 같은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놓고서는 인간이 섬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까닭에 제가 보기에는 브라만 인도에서 말하는 브라만 신이죠. 신은 그런 인격적 속성과 그러니까 숭배를 받는 예배 대상으로서의 인격을 갖고 있는 그런 것과 비인격적인 속성을 다 가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하나에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야 인격과 비인격을 다 포함하는 전체성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지적해야 될 것은 만일 브라만이 한 가지 속성이라도 갖게 되면 그것에 한정되어서 모든 것을 품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브라만은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기독교에서 하는 것처럼. 제가 이때 기독교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할 건데 브라만 이즈러브 이럴 때 그러면 얘기 자체는 좋은데 그러면 브라만은 사랑이란 개념에 한정이 됩니다. 그럼 사랑의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증오가 증오 미움 같은 개념을 품지 못해요.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런 브라만은 전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시 브라만이 전체라고 얘기할 때 그런 브라만이 어떤 한 속성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브라만이 축복이다 얘기한다면 비축복은 빠지게 돼요. 따라서 그런 브라만은 전체가 아니라 유한한 신이 된다 말이죠. 그럼 전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제가 지금 말이 뛰는데 인도의 유명한 신 중에 깔리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깔리 아 이거 참 아 저는 그 인도 힌두교를 보면 정말 이해 못하는 면이 많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깔리 죽음의 여신이라고 보거든요. 이 신은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라마크루슈나 18, 19세기의 유명한 인도의 그루였던 라마크루슈나가 가장 승배했던 여신이거든요. 깔리가 근데 이 그림을 보면 한번 그림 보세요. 충직하기 짝이 없어요.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데 여자가 신이 나와가지고 밑에는 남자를 밟고 있는데 그게 남편이에요. 남편을 밟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손을 트고 있는데 소녀는 머리 머리 있잖아요. 자른 머리가 쭉 있어요. 머리를 들고 있어요. 여기는 여기는 목걸이를 달고 있는데 해골로 만든 목걸이에요. 목걸이. 목걸이. 그걸 볼 때마다 세상에 저게 어떻게 신의 모습이 불상들 보면 얼마나 멋있고 이래요. 저게 뭘까 말이야. 왜 라마 크루시나 같은 최고의 요기가 저런 기괴한 신을 성배했을까. 그 라마 크루시나 깔이를 사랑했던 얘기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요. 그 깔이를 보고 싶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그럽니다. 막 제발 내 앞에 좀 깔이 여신 나타나라고 죽으려고 머리를 땅에 박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죽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칼을 들고서 찌르려고 그랬는데 그때 깔이 여신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거기 그 전통에 전해집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그랬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깔이 여신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 뭔가 여성이니까 여성은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 아니에요. 그렇죠? 생명이 나왔죠. 남편을 밟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성적인 면 성적인 상징일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남녀가 이렇게 성적인 교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로 딛고 있는 그런 상도 있습니다. 깔리가 내 손에 머리가 잘라있는 건 뭐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 여기에는 죽음과 삶과 성과 전체가 다 있는 거예요. 인간 전체가 그래서 이런 성상을 만나는 거 아닐까 만든 거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인도 사람들은 상을 하나 만들더라도 또 사상을 만들더라도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향하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에 비하면 불교는 굉장히 점잖죠. 불교에서는 적어도 이런 상은 없잖아요. 기껏해야 티벳에 있는 불상 가운데서 앵그리 부다 이렇게 화낸 불상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기괴하죠. 세상에 동북아시아나 이쪽 동남아시아 전통에는 그런 불상이 없잖아요. 이런 무서운 불상이 이해한다면 아마 화내고 있는 불상은 중생이 갖고 있는 무명 무지 어리석음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자 어떻든 다시 얘기를 돌아가면 브라만이든 뭐든 신이 속성을 갖고 있게 되면 문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시 문자가 그래서 그러면 브라만은 아무 속성이 없다. 공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식으로 공 아무 속성이 없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또 인간이 인지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특수자야. 퍼티큘러한 존재. 특수자. 그런데 그렇게 아무 속성이 없는 공과 같은 존재. 보편자인 브라만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나오는 거예요. 딜레마가. 그래서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절대 실제에게 속성을 부여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 속성 중에 대표적인 게 전지전능이라든가 Omnipotent 혹은 무소부제 Omnipresent 이런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속성을 말할 때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속성들 제가 지금 말한 여러 속성들 이 속성은 무속성에서 비롯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속성이 없는 것은 채 화문에 나오는 채 있잖아요. 채 에센스 혹은 뿌리에 비해 할 수 있겠다. 그에 비해서 속성이 있는 것은 용 function이라고 보통 번영하는데 이것은 줄기에 비해 할 수 있겠다. 나무에 뿌리가 있고 여러 줄기나 가지가 있잖아요. 이처럼 신이라든가 절대적 실세가 많은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 속성을 모두 속성이 없는 것 다시 말해서 아까 나무의 비유를 들면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결국은 이 수많은 속성들 신은 사랑이고 부처님은 자비롭고 이런 속성들은 결국은 무속성으로 귀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가 될 테는가 아니 절대실제를 표현했던 속성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툴 필요가 없겠다. 내 신이 내 브라마니 내 우리 전임이 갖고 있는 속성만이 맞다. 이렇게 다툴 필요는 없겠다. 사실 이런 얘기요. 속성이 없는 것과 속성이 있는 것 이런 얘기는 불교에도 또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얘기를 뽑는다면 대승기신론이라고 있죠. 이것도 마명보사리 만들었다고 얘기하면 사실은 몰라요. 누가 저자인지 확실히 모릅니다. 여기를 보면 대승기신론은 여러분 론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클래스로 나누면 부처님 말씀 다음에 위치하는 굉장히 훌륭한 논문 같은 건데 저작 같은 건데 부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경의라는 말을 쓸 수가 없고 바로 밑에 들어가는 중론 마제미카 용서의 중론처럼 굉장히 높은 철학을 지닌 책이거든요. 대승기신론은 불교의 논 가운데서 믿을 신자가 들어간 유일한 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불교에서는 믿음이 믿을 신 믿음에 대해서 거의 거론 얘기를 안 해요. 당장의 팔정도를 보면 정겸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정업이니 정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정신은 들어가질 않습니다. 바르게 믿어라 그런 얘기가 없어요. 왜? 불교는 워낙 이지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뭘 믿고 말고 없어요. 다 따져봐서 오르면 그 길로 가문 되는 거지 억지로 믿을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불교에서는 믿음이란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대승기신론 여기하면 딱 신자가 나와요. 그러면서 재미난 논인데 저도 다 봤습니다만 지금 기억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게 물론 가니 여기서 실제를 파악할 때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파악을 합니다. 이게 진여문은 진리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생멸문은 사바세계 물질계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또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는데 미국에서 대학원 공부할 때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금방 알겠더라. 영어로 얘기하면 진여문은 하의 트루스 상의 개념이죠. 생멸문은 월드리 트루스 세속적인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둘을 나눈 것 자체가 모든 정의가 다 비슷한 거예요. 속성이 없는 없을 문자 무로서의 신 혹은 절대 실제 그러나 속성이 있는 인간과 연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절대적 실제의 또 다른 면 이런 거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옆으로 갈 수 있는데 팁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절대적 실제가 일정한 속성을 가졌다고 할 때 생기는 문제를 가운데에서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기독교 같은 유일신교에서 신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에 신은 하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게 참 재미난 게요.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이렇게 신은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것은 다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 아주 간단해요. 하나라는 개념은 다수와의 비교에서만 존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는 상대적인 개념이지 절대적 개념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가 있다는 것은 다수가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수가 없으면 하나는 있을 수가 없어요. 비교해서 가능하거든요. 이게 아 이걸 잘 이해해야지 낮은 낮은 신화에 의해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기독교는 이슬람에서 알라는 하나고 유일신이고 야유도 하나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건 다신론을 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다 말이야. 그렇게 아무리 당신들이 얘기해도 당신들의 종교는 다신론이다. 그러니까 모세 10개의 명이 보면 어떻게 나오나요. 모세 10개의 명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다 승비하는 거거든요. 아 저기 갑자기 생각나는 게 미국에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미국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담판으로 야외 신이 10개의 명을 만들어서 여러 부족한 데 주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보니까 맨날 뭐 하지 말라거든. 거짓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훔치지 말아라. 나유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런 게 있으니까 다른 부족들이 다 안 받아들이겠다. 다 거부했대요. 마지막 남은 게 유대민족이 돼서 걔들이 그냥 할 수 없이 가져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미국 친구들이 재미를 하는 얘기. 농담입니다. 이거는. 무엇에 10개의 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유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벌써 다른 신을 인정한 거 아니에요. 다른 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신론이죠. 그게. 이게 바로 유일신론 개념의 그 함정입니다. 함정. 그래서 이런 신은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한 속성을 얘기하는 것뿐인데 여기 집착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집착하면서 이것만이 맞고 다른 거 다 틀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내 신만이 맞고 다른 신이 다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배타적인 그 개념 종교 개념이 나오는 거고 진리 제국주의 혹은 종교 제국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전쟁 이런 게 서로 교리 전쟁 서로 교리 전쟁만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곧 그건 어디로 넘어갑니까? 물리적인 전쟁으로 넘어가서 끝이 없는 전쟁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많은 종교 전쟁의 근본 원인은 자신들이 파악한 신의 속성이 절대적으로 절대적이라고 믿는 데 있는 거예요. 자꾸만 이게 그 오류가 뭐냐 이게 파티큘라를 유니버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유니버설로 우리는 말 수가 없어요. 지금도 2013년 지금 11월 12월쯤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하마스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제가 맨날 얘기를 하지만 저 전쟁은 언제까지 계속된다?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된다. 왜? 내신만이 옳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한두 림은 문제가 없지만 이것들이 모이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단체를 만들거나 국가적 집단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종교 제국주의가 발생하면서 전쟁 이렇게 되게 된다. 다른 전쟁은 몰라도 종교 전쟁은 특히 유일신놈들의 전쟁은 이건 안 끝납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차라리 종교가 없는 게 낫다.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종교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많은 유익함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종교가 있음으로 해서 생겼던 패약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종교는 없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나 그런데 그러면 종교가 없어져라. 그건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앞으로 인류의 종교의 미래는 어떻게 되냐. 제가 단언컨대 저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제도적인 종교 있잖아요. 지금 불교, 기독교, 이슬람 이것들은 앞으로 계속 쇄약 퇴보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종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인류는 그런 제도권에서 만나는 종교를 택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종교를 찾는데 그때는 스피리처라는 영적인 면만 어떤 기성적인 종교와 관계없이 영적인 자기가 아무리 미국 태어나서 캐톨릭이라도 하더라도 선물교를 보면 거기서 영적인 취해서 자기가 이롭게 만들고 전부 철저하게 개별적인 인디디주얼하고 스피리처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게 된다.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벌써 그런 증조가 많이 있죠. 그런 증조가. 어떤 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한다. 종교적인 공동체. 그런 공동체는 종교 기성종교가 뭐냐 뭐냐 따지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개인 나와 스피리처라는 거. 각 종교에서 가르쳤던 코어 핵심이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그게 바로 영혼철학이고 신비주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불교는 불교는 자체가 그냥 이거예요. 불교는 사실 불교는 원래는 굉장히 제도권적이기 싫어서 이랬는데 불교도 부처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 젊은이들이 불교에 반해가지고 수백만 명이 불교를 믿게 된 거죠. 일단 얘가 지금 얘가 조금 옆으로 빗나갔는데 우린 자건 신은 하나다 많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런 그런 속성을 넘어서 신이라는 것은 또 절대 실제라는 것은 그걸 다 넘어서 있는 존재 사실은 존재라는 말도 쓰면 안 돼요. 왜? 존재라는 말을 쓰는 순간 비존재라는 개념이 딱 나오죠. 그러면 신을 존재라고 말하는 순간 비존재라는 개념은 없어져요. 배제돼요. 그럼 신은 또 유한한 존재라 하여튼 이런 식으로 신을 설명한다는 것은 절대적 실제를 설명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안 돼요. 왜? 우리의 언어라는 것은 논리적인 거기 때문에 논리적인 것 가지고 논리를 넘어선 것을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걸 좀 비슷하게 그래도 좀 슬기롭게 해결한 게 불교도 다 있긴 하는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은 중국 철학의 실제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절대 실제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가 잘 아는 태극 태극 태극에서 전부 모든 게 음과 양에서 모든 게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태극 얘기하면 그 생각이 듭니다. 제 지도 교수가 대만계 미국 의원이었거든요. 그분이 한 번 그랬었어요. 저보고 당신 나라 국기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철학적인 국기다. 그래서 어?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그래요. 그래서 전에 태극이라는 그 태극이라는 상징을 보면 참 이건 중국 사람이 아니면 만들어 못내는 그런 굉장한 상징이라고 보는데 이건 다음에 내가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떻게 그 우주의 그 전체적 모습을 음과 양이라는 둘로 딱 두 가지로 파악했을 때 그게 이렇게 쟁투하는 게 아니라 꾸덕하게 서로 섞여있는 그런 모습으로 할 수 있었을까 뭐 그러는 거 할 말이 많습니다만 일단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태극에서 팍 이 음과 양에서 모든 게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중국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태극은 어디서 왔냐 또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태극 위에는 무국이 있다. 무국 아야 없어요. 역시 다시 무로 돌아간 겁니다. 이게 어디서 잘 나오는 거니 퇴계선생 성악 10도에 거의 첫 페이지에 이게 나왔을 거예요. 그림 우주의 실제를 얘기하면서 무국 태극 그 다음에 음과 양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 쫙 나오죠. 그게 주자 철학을 그림으로 잘 정리한 그런 그림으로 이름이 높습니다. 일본 주자학자들이 우리 퇴계선생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냐 주자학을 너무나 잘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자기들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런 얘기를 했던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태극이라는 뭔가 아니 실제에 드러난 모습 모든 것들은 음과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위드 애트리뷰트 속성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무국은 태극의 근원 태극 근원은 속성이 없다고 그랬죠. 위드 애트리뷰트 그러니까 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음과 양으로 속성 혹은 기운으로 드러난다고 하는데 이 태극은 다시 무국으로 왔고 그래서 무국은 여기서는 음과 양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왜 무국으로 왔느냐 더 이상 질문할 기회를 차단시켜 보는 겁니다. 무국과 태극과의 관계는 논리적인 관계지 시간적으로 무국이 있었는데 조금 이따 태극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니에요. 메타피지컬 시퀀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평상학적인 관계 따라서 무국으로 가게 되면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건 무국에 없대는데 그건 어디서 나왔나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참 그 제가 꼭 주주시킨 건 이 무라인 개념은 물론 그 노장철학에서 무국이 나올 수도 있지만 유교에서는 무라인 개념이 원래 없어요. 유교는 그런 형상적인 철학이 원래 없었습니다. 아마 이 무라인 개념은 노장이나 혹은 불교에서 가져다가 성리학자들이 쓰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이렇게 무국을 상정함으로 해서 질문할 기회를 차단시키고 그다음에 갈등이나 싸울 여지가 없애버린 거예요. 왜? 다 무회사 왔다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나는 무국으로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이렇게 절대실제를 이해하는 우리가 종교 그러면 그냥 절관에 가서 절하고 예배단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설명하기 쉬운데 하나하나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절대실제에 대해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다. 왜? 비록 우리가 이혼론적인 세계에 살고 있겠지만 우리 세계는 아까 얘기처럼 절대실제의 세계 나무 가지가 뿌리에 뿌리받고 있는 것 같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불의적인 초월적인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그런 추동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왜? 이 세계가 너무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많은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절대실제를 알고 그것과 하나 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는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절대실제로 세계에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인 행복 이 가난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이거는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배웠거나 안 배웠거나 남녀 노소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리 무식하다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 무식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면 다 있어요. 다만 이번 생에 그게 현연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분명히 앞으로 어떤 생에서 그런 그걸 맞이할지 모르는데 언젠가는 이런 절대식의 세계를 실제 세계를 알게 되고 그것도 알게 되는 방법도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공부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맨날 자동차 고치면서도 그 세계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청소하면서 갈 수도 있고 몰라요. 그런 세계로 갈 때 인간적인 문제가 모두 풀리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했던 정말 궁극적인 행복이 가난하다고 그것을 실현시키게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강의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